자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팅 드래그 여기는 which that 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보고 온 빼주고 자 여기에 보면은 new 가 주어고 want 가 5형식 동사가 되요 그 다음에 데미 목적어 여기 이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목적격 보호에 사용된 이 투부 정사 에서 투부 이 테이크의 테이크의 목적어가 없는 거야 all the way 는 목적어 아니에요 요거는 부사야 부사 요거는 당연히 전면구고 그러니까 그 계산 때까지 쭉 어 그들이 열 때 테이크 는 테이크 룻 얘가 선행사 야 테이크 다음에 길이 나온 길 목적어 나면은 길을 가다 어 그래서 너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 어 이렇게 되는 거 조금 어렵죠 요기가 아주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해부에 연결 시켜도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그 문장에서 요렇게 연결됐어요 어 그러니까 s 가 붙는게 맞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면서 들어야지 앞에 장소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왜 어리 들어가는게 아냐 완전 불안전을 따져 봐야 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또 n a & b 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 이게 조금 이게 되게 헷갈려 요 부분이 이 드래그가 여기랑 연결되는거 a & b 로 이게 드래깅이 되면은 헤빙 이랑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끌어 당기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most people 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끌어 당기는 걸 즐기지 않을 겁니다 뭔가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색한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가 좀 어리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 여기가 그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이 낫 대부분의 여기서 most people enjoy 드래깅 댐 이렇게 들어가면은 드래그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 에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좀 암기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while 이 들어가면서 접속사 분사 구문이 되어야 돼 동사가 바로 나올 순 없지 동사가 있으려면은 닭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 돼 근데 주어가 없단 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